빈티지한 크랙 가죽에 은은한 광이 더해진 클래식한 가방입니다. 또한 체인 길이가 쉽게 조절되어 숄더, 크로스 두 가지로 모두 사용한 가방입니다. 빅체인백은 이렇게 쉽게 크로스로 바꿔둘 수 있고, 가방 하나 샀지만 두 개를 산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답니다. 아이패드가 들어가는 가방이 생각보다 흔치 않은데요. 가운데 공간에 아이패드가 들어가고, 책 한 권도 거뜬히 수납할 수 있는 찐 보부상 백입니다. 가운데 부분에는 지퍼도 있어 안전한 보관도 가능합니다. 그 외에도 오픈 포켓, 지퍼 포켓 등 신경을 많이 쓴 가방이에요. 보부상의 취향을 저격한 이 가방 정말 추천드립니다.